코오롱 베니트가 파트너사 엔지니어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코오롱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코오롱 아카데미는 코오롱 베니트가 국내 총판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종합기술 강자인데요. 올해는 가산테크센터에서 3주간 IBM, 델테크놀로지스, 베리타스 등 주요 벤더 제품을 주제로 9개의 강자가 열리며 코오롱 베니트 테크사업부 전문 엔지니어가 이론부터 실습까지 전수할 예정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커먼그라운드에 베이커리 카페 메종드 뿌띠푸르가 오픈했습니다. 제주도의 이오리 단골빵집으로 유명해진 메종드 뿌띠푸르는 150여가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으며 화려한 비주얼로 눈과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수동 핫플레이스 커먼그라운드에 들려 제주도 3대 빵집 메종드 뿌띠푸르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